자 800원 입문 유비 디펙트 20층 선 3막 40층 사망 의뢰합니다 플래스토어 800원으로 입문한 유비입니다 디펙트 83시간 디펙트를 얼마나 많이 한 거야 디펙트가 너무 재미있어요 드로랑 낮은 코스트 짚는 거 좋아하고 제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순환댁 만들고 싶어요 카드를 짚는 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판단이 잘 안 써네요 2배속을 올렸어요 800원짜리 서랭이겜 디펙트가 재미있다니 위험하군요 동쾌가 좀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지 어 상점 너무 빨리 온 거 안 좋은데 상점 빨리 오면 디펙트 존엄 유물 룬축전기를 날리는 수가 있어서 아 이거는 FTL이 맞아요 킹선 가슬기 좋긴 하지만 FTL이 더 좋지 아 이거 눈알키기 집으신 거 보니까 영코를 좋아하시는구나 영코 좋아하는데 왜 FTL은 안 집어줘 냉정함이랑 영코스트 카드 조합은 나쁘진 않은데 영코 카드를 많이 넣지 않아도 드로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영코스트 쓸 카드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여기 적정선을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코를 더 넣는 게 영코를 더 많이 쓰는가 영코를 그만 넣고 드로를 더 넣는 게 영코를 더 많이 쓰는가 쉬운 선택이 아닌 것 같은 걷어내기 픽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집는 거는 좀 의아하네요 냉정함이 두 장 뽑고 걷어내기가 세 장 뽑는데 1막에서는 그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디펙트는 워낙에 드로 많이 필요한 캐릭터라서 지금 집는 게 뭐 잘못됐다고는 못하겠고 아 이거 엘리트 가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엘리트가 무조건 옳은 선택은 아니지만 아이고 해시계 이게 돈 없이 상점 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펙트 점터는 상점 갈 때 최소 170골드는 들고 가는 게 보편적으로 좋다 재활용 빙하 뭐 뭐지 뭐지 안 보였는데 뭐지 뭐지 재활용 지금 댁에 걷어내기 있으니까 근거 있는 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엘리트 너무 안 잡으시네 이 게임 유물 빨 게임이라 유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역학 나와서 잡았겠다 엘리트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슬라임 으깬다 그리고 엘리트를 잡으려면 필히 엘리트를 잡을 수 있는 덱 빌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드 집는 걸로 봐서는 엘리트 잡는 덱 빌딩이 아니네요 혹시 엘리트를 많이 안 잡으신 듯 아니면은 이번에는 이런 덱으로 가야지 하고 엘리트를 안 잡은 거면은 뭐 그거면 인정이지 저도 이번에 압축 덱 해야지 이러면 엘리트 안 잡는데 그런 판단이면은 그거는 존중할 수 있는 픽이지 0코 많이 쓰는 덱을 짤려고 했는데 룬피가 나온 거면은 운이 좋네요 잘 불어 나가봅시다 노동남식이들 엘리트 잡는 덱 엄리트 잡는 덱 엄리트 잡는 덱 엄리트 잡는 덱 엄리트 잡는 덱 안 맞아도 될 거 맞은 거 같은데 아 위목 써야죠 스순 하지만 잡아줘 어? 오한 별로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얇은데 깔거였으면 저거 좋은데 딩딩딩딩딩딩딩 저거 강몸 강몸케미컬X 지금 엄청 좋은데 돈 없어서 못사네요 저거 영코 14방어 룬피라서 자주 쓸 수 있고 지금 엄청 좋았는데 돈이 없네 재활용 빨리 강화되면 좋겠다 빰빰빰빰 야 하위목을 하위모 태우는게 나았을 듯 빠비오 내가 상대방 체력을 계속 체크해서 이거 다 끝난 전투니까 그냥 하위모 태우는게 일마나 먹고 좋죠 다이버 진짜 쓰지도 않으면서 썼다 홀로그램 필요한가 일단 재활용 강화해야죠 지금은 백.. 백소? 백소는 왜 영코덱이랑 상관없잖아 쓰레기인거 같은데 백소는 치회 잡고 방금은 어지러움 한개 받았으면은 하위모 쓸 수 있었을 듯한다 하위모 아까 케미컬 먹었으면 케미컬 강몸인데 이 게임 유물만 게임이니까 유물 좀 더 신경쓰시는게 강몸픽 좋았다고 보는데 재활용 강몸하면 에너지 범빙도 할수있고 제일 좋아 냉정한 그렇게 좋은픽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런 경우에 그냥 핸드에 영에너지 남겨놨다가 하위모로 영에너지 유지하는 플레이도 될 듯 핸드 망했네 아 이거 백소는 좀 에러였지않나 냉정함도 살짝 에러였던거 같은데 백소는 1막 보스 잡기 못잡을까봐 가차하려고 뽑았어요 저걸 언제 버그는 카드지? 쟤가 집중을 안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수뇌코 잡고 1막 보스 직전에 외자에 재활용이 있어서 드로넣는거는 좋죠 근데 냉정함 강원된거 저거는 드로카드라고 하기에는 좀 가자가 있어서 수비하는게 낫을듯 홀로그램 이중시전 홀로그램 이중시전 홀로그램 이중시전 홀로그램 이중시전 홀로그램 이중시전 안돼 안깎여도 되는 체력깎였죠 홀로그램 이중시전 그리고 몹들 체력보면서 킬각 체크하시는것도 좋은 습관이 될거 같네요 아까 템포상 하위모 필요없었을때 그냥 재활용으로 하위모 치우고 일반화 먹는게 더 이득이거나 더 이득이거나 그런순간들 재활용이랑 룸피랑 같이 있어서 지금 하위모 필요없는 아까 강화된 몸체같은거 좋은픽이였는데 걸은것도 좀 아쉬움 재생포션 재생포션 축전기 하기좋은거같은데 축전기 먹고 그 뭐냐 일제사격 넣으면 뚝딱인데 암전도 이해 못할픽은 아니구요 재생포션 방금 서순 맞지 뭐 서순일수도있지 나도 맨날 서순하는데 그 암젓 먹었으니까 치키 안먹는거 인정하는데 암젓 안먹었으면 치키 먹어서 여러마리 전투 대비하는게 좋았을거 같네요 치키는 재활용도 할수있어 재활용 활용이 좀 아쉽네요 그게 다양하게 쓸수있었을텐데 방금같은 경우도 룬피라미드라서 홀로그램으로 재활용 가져오고 그냥 저기서 타격 태우고 뜯어내기 쓸수있죠 룬피라서 어차피 다음 턴에 들어오는거고 파지직 잡히면 파지직 쓸수도있고 근데 너무 사소한 얘기긴하네 별차이도 없을듯 어 소비? 예스 소비집었어도 아까 축전기 플러스 안먹은거 좀 아쉽다 축전기 하나면 충분하지 뭐 이런 생각이셨는지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뭐지? 축전기가 디펙트한테 좀 아쉬운 카드긴해서 축전기가 디펙트한테 좀 아쉬운 카드긴해서 근데 파워카드 꺼르면 언제 나올지 기억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파워카드 집어서 손해보더라도 이것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웬만하면 집게 되던데 지금 필요없다고 걸렀더니 안나오는 대참사 대참사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소비 이중시전 음.. 소비 먼저 쓰는게 좋았을듯 킹선과 슬기 지우고 킹선과 슬기 지우고 홀로그램 눈알키기 좋아요 자 방금은 드로하고 이중시전 먼저 아닌가? 모르겠다 별차이 없을듯 이미 이긴거 같은데 판도라 아 강화되있는거 좀 아쉽다 아? 뭐요? 뭐 그래요 환술인가? 환술에 당했다 제길 환술인가? 방금 수비 하나만 해도 막는데 두개 올렸네 까비요 아.. 방금 같은 경우도 하위 못쓰고 재활용 쓰고 하는게 낫을듯 근데 전투는 제가 뭐 운수할 수 없는게 제가 뭐 그.. 고스트바두광처럼 님 뒤에서 평생 얘기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전투에 대해서는 딱히 할말이 없다 데 리슬더스 아 이거 융합 넣고 돌리는 각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 없어가지고 융합도 생각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재활용으로 다 지우고 융합 컴드 냉정함 이렇게 해서 백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각을 한번 보는게 좋지 않았을지 지금 융합 없이 백파워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까 축전기 먹었으면 소비축전기로 밸류 나왔을텐데 아까 축전기도 걸렸어가지고 이번에 융합 나온거라도 집어서 융합 강화하기 전에는 그냥 재활용해서 2만원으로 쓰고 융합 강화하고 나서는 융합 이중시전 컴파일 드라이버 냉정함 이렇게 걷어내기까지 섞어서 순환덱을 만드는 식으로 플레이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거 풀 풀 좋다 지금 템포 딸릴텐데 소비가 나왔을듯 수비하나 버퍼하나에서도 막았죠 아까 수비를 써놨으면 이번 턴에 훨씬 수월하게 수비했을텐데 까비요 점점 빨간 선이 빨간 선이 끝을 향해 가는데 불안한걸 선이 보인다 죽음의 선이 보여 크크 선이 보인다 아유 큰일났네 이거 아유 근데 이건 어둠이가 사기인거지 디펙트가 약한게 아니야 한번 더 흠 흠 흠 흠 흠 Ftl 넣었어도 덱 돌리는데는 별 이상 없었을 것 같아요 흠 아이고 이런 여기까지인가 안녕 세상 꼴받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엘리트를 더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엘리트를 더 잡기 위해서는 카드픽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엘리트를 잡을 수 있는 카드픽을 조금 하시고 엘리트를 잡아서 유물 먹고 이게 유물 빨 게임이라서 그리고 돈 좀 더 벌어서 유물 살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상점을 가는걸 이제 물음표에서 튀어나오면 답 없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유물 살 돈 갖고 상점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상점에서 조금 더 유물의 눈길을 주시는게 아까 케미컬 엑스 같은 것도 좋은 선택이었을텐데 물론 아까 케미컬 엑스 있을 때는 강몸 살 돈이 없었어 근데 이제 그때 돈 있었으면은 케미컬 강몸 맞췄으면 덱 훨씬 세졌을 거고 그리고 재활용 홀로그램 재활용 하위모가 지금 꽤 강력한 연계였는데 이 부분이 좀 활용이 덜 됐거든요 룬피 재활용 홀로그램 하위모 이거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카드들인데 그거 연계가 안된게 좀 아쉽고 냉기 이중시전으로 막을 수 있는 거 맞은 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야구공 아까 체력 얼마 안 남았을 때 마무리 못한 거 그런 것도 이제 적 체력이 얼마 없으면 킬각 보고 템포 빠르게 하는 선택하는 것도 한번 전투할 때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더 없나 이제? 더 없네 아까 축전기만 먹었어도 축전기 소비하면 괜히 괜찮았을텐데 까비요 물론 소비가 영영 안 나올 수도 있었지 물론 소비가 영영 안 나올 수도 있었지 물론 소비가 영영 안 나올 수도 있었지 그러면은 끝난 것 가네요 그리고 별건 아닌데 이거 그냥 판도라가 나왔을 듯 소멸 카드 두 장 나왔고 온돈으로 컴드 볼 수 있고 암전 재활용 할 수 있고 나쁘지 않았을 듯 룸피 나왔어서 이길 수 있는 판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룸피 재활용이 강력한 콤보여서 피드백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고로시 컨텐츠 많이 부끄럽네요 힘내서 이십승천 싱장난 깨보겠습니다 아잇 클레밤님 5천원원 감사합니다 아잇 게임은 즐기는 자가 이기는 거임 이건 그냥 컨텐츠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나처럼 케이슬러스 죽으면 다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임 크로마운 화이팅 크로마운 화이팅 크로마운 화이팅 크로마운 화이팅